이토홍 유튜브 치타는 웃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일리.. 하일리 스카일리톤이야 그 영상 뭐야 이거 아니 좀 에반? 에바? 많이 에바 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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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에서 3분 3.. 3분 3인 다이브 나온다고? 그거 LCK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뭔데? 벽에 벽을 잡고 모아.. 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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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다 잡는다 아니 그러지 마마 아니 진짜 뾰족마 아니 저 오빠 근데 저 오빠 진짜 롤할 때 제일 재밌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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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다 잡는다 이게 종자구나 나같은 종자는 절대 못해 저거 종자래 내가 요새 롤방송 딱 3개 보거든요? 아 4개 본다 아 4개나 보네? 그 있죠 4개를 보는데 뭐 보냐면 방송하기 전에 소풍이 보다가 저녁에 방송하고 나서 동속 오빠 개 꿀잼이 그리고 가끔 이제 키시는 박혜르님과 테디님과 박혜르님은 요새 완전 스트리머 모드가 되셨고 그분은 그분 너무 너무 하이텐션 되셨어 꿀잼이야 그분 그리고 태진님은 태진님은 텐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보는데 옥자 방송은 안 보죠 옥자는 욕과 샤우팅으로 옥자 봐요 근데 요새 못 봤어요 요새는 못 봤는데 저 새벽에 이제 옥자랑 동속 오빠 와리가리 하면서 보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옥자도 개 웃김 옥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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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웃겨 진짜 나 그 그 가렌을 잊을 수가 없어 쳐봐 쳐봐 이러면서 너의 적은 나다 이러면서 하는 거 아 나 그 클립 또 보고 싶다 주문하신 물건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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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들어와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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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써 여기 있어 너의 적은 나다 나면 뭐란 말이야 아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탐 맞습니다 우리 탐 우리 크다 탐 맞습니다 아니 님들 생각해보세요 저런 저런 와봐 이 탐이 우리 크다 할 때 탐 갱가니까 빠져 이러니까 머프 먹다가도 그냥 빠져 이게 말이 돼? 이게 저랬던 탐이 팀 게임할 때 머프 먹다가 갱간다고 바로 빠지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 다른 인격이야 그 탐이랑 이 탐이랑 다른 인격이라고 다음 누구야 소풍이 땅배님 김진유 김진유 다 내려올 준비해라 뚝배가 안에서 다 깬다 내가 골드에 맨 꼬랑지에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다 딴다 일단 응? 저 오빠 지금 어디야? 어 골드 4 어 뭐야 둘 다 골드 같네? 계속 둘이서 치타는 웃고 있다 치타는 웃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나한테 있어서 소풍이나 동석오빠나 둘 다 그 앞에 달리고 있는 그 치타는 웃고 있는 그 짤의 개들이야 경주경 어? 그 앞에 달리고 있는 내가 이길 거야! 이러고 있고 둘이 나한테 그런 존재야 지금 딱 보면 둘이서 그냥 내가 이길 거야!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고 있어 나는 여기서 뛰어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아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내가 부캐로 한번 먼저 따라가 줄게 이런 느낌이 약간 진짜 저 두 명이 플레를 가는 게 빠를까 내가 슬버 1 부캐로 플레 가는 게 빠를까 어? 잠깐만 구독하고 좋아요 잊은 거 아니지? 예의 바를까 예의 바를까